중소기업을 40여 년 동안 경영해 온 한 기업인이 돌연 트로트 가수로 대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광고와 인쇄 제작 그리고 출판사 등을 이끌고 있는 일진 키위 커뮤니케이션 신호식 회장은 인생 2막에 트로트 가수로서 사회봉사의 길을 가기 위해 SBS 예술단 단장 김정택 작곡, 그리워서 어떻게 하나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래는 중년을 넘어선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음 한편에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누군가를 향해 토해내는 절절함과 애절함이 담긴 곡입니다.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잔 술에 잊으려 해도 두잔 술에 취해버리며 술잔 속에 어리는 내 얼굴 이 가슴을 파고두는데 흔들흔들 흔들거리는 저 불빛에 지워질까 사랑은 그리움 이 잔을 비우고 나면 비우고 나면 그리워서 어떻게 하나 달빛마저 쓸쓸한 이 밤 달빛마저 쓸쓸한 이 밤 하늘거리며 맴보는 내 모습 이 가슴에 스며드는데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구름처럼 흩어지며 사랑은 외로워 사랑은 외로워 그리워서 어떻게 하나 달빛마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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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